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석보 조국수사 첫 영장 발부 저는 어제 검찰수사방해공약이란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두 명에 대한 검찰의 영장신청이 거부되는 걸 보면서 검찰수사의 앞날이 만반치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국펀더 의혹사건의 수사진행에 있었으나 한걸음 나아가 조국 관련 비례 의혹사건을 진행함에 있어서 고함에서 귀국하지 않을 수 없었던 조국의 오촌 조카이자 조국펀더의 핵심인물인 조범동 씨의 구속여부는 이번 사태의 향방을 결정하는 일종의 분수령에 해당하는 일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있겠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요즘 우리 사회에서 상식이 번번이 빗나가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외압행사로 영장이 기각될 수도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우려를 하였던 것도 사실입니다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걱정을 하게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셈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조국펀더의 핵심인물 구속영장 발부 9월 14일 새벽 6시 무렵 괌에서 귀국한 조범동을 체포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속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심청적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9월 16일 오후 3시 무렵 조 씨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행령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오후 3시부터 열린 영장실질검사에서 3시간가량 조 씨를 신문했습니다 조 씨는 이 자리에서 억울한 점이 많지만 무리를 일으켜 죄송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영장발급이 결정된 시쯤은 9월 16일 밤 10시 56분입니다 서울중앙지검 임민승 영장정담부장판사는 영장발부에 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범죄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범행 전후 1년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민 역할, 관련자의 진술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춰서 도망 내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 따라서 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장실질검사가 끝난 오후 6시부터 영장발급이 발표되는 10시 56분까지 5시간 남지만 시간 동안 검찰 관계자는 물론이고 영장발급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사람들은 가슴을 졸이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겁니다 상권분립이 유지되는 사이지만 조국과 그 가족 그리고 집권당에 상당한 위혜를 가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어떤 행태로든 간에 영장발급에 대해서 협조 요청을 할 가능성들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힘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조국 사건의 진행입니다 이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그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물고가 터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범동은 코링크 사모펀드를 통해서 웰시엔티에 투자한 돈을 행령한 혐의 이외에도 해외에도 도피한 다음에 웰시엔티 대표이사의 거짓 진술을 하도록 지시한 정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구속이 된 겁니다 현재 검찰이 조사하고 있는 사항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링크 사모펀드의 최초 설립자금을 조국의 처인 정경심의 5억 원 상당을 제공했는지 둘째는 코링크 사모펀드가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정경심 씨인지 세 번째는 코링크 사모펀드의 운영에 정경심이 관여해 왔는지 네 번째 조국펀드를 운영하면서 투자체의 자금원이 어디인지를 알려줬는지 등입니다 산을 오를 때 우리가 흔히 5부 능선을 넘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4년 가운데 50% 정도까지 왔다는 것이죠 영장 발급은 그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5부 능선을 넘었다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사건들을 잘 지켜보시고 조국 사건의 실제 진실이 낱낱이 우리 사회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모아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광고를 하나 드려야겠는데요 공병호 TV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멤버십 프로그램 가입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버튼 바로 곁에 있는 가입 버튼 누르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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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